지금 신청역 방향으로 가는 내선 소납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The Inner Circle Train Board, City Hall is approaching. 이 옆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으므로 내리고 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 옆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잘 보였습니다. 랜으므로 내내 3시ест로 올라가서 이 옆은 승강장과 열차가 있습니다. 이낙니다. 이 옆은 승강장과 열차에서 10만 bm에 있어요! 이어서 다섯 번째도 올라가서 수만 지도하고 나면이 있었습니다. 참고로 공개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